이게 뭐야? 50점 넘어야 돼 아 내일 여보 있을 거 같아요 연어 언니가 한 거야 프레이스빌업니 다시 스타드 자기는 도전 2차 첫번째 3차 으악 첫번째 1위예요! 뭐 1위예요? 1위예요! 뭐 아니야? 이제 1위야 아니 첫번째 어젯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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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내가? ㅋ 랄빈 좋게 언니 한번 더 넣어 나 또 깼어 다신 중독이 다시해 다시해 저 직원을게요 못하네 나보다 내가 1득이야 아니요 내가 1득이야 얘가 아까 너 이겼어 이거 4-4? 나 저에요? 4-4 너도 했어 너랑 나랑 그 동점이 못가 싫어 야 나도 한 번 해봤어 저요? 에이 아 불만한 애들이야 너무 박혀있다고 아 얘네는 널 못 때리잖아 춤춘다 이러고 춤추고 있어요 도너지랑 같이 춤춘다 아 힘들지? 힘들다 미안해 머리 떼는 사람 아 아 그래도 안 돼요 아 아 아 지금 !! 근데 혹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